들어오지 마세요. 안 돼요. 이번에는 음악 과제를 하려나 했더니 뭐 하는 걸까요? 낚시와 관련된 일은 게을리하지 않는 기원입니다. 이거 언제 다 푸냐. 나를 쓸 수도 있겠다. 불타워. 연아. 네. 언니 들어와 봐. 왜요? 저 아저씨 들어와서. 학교 가. 아니 저 낚시 간다고 하면 그냥 학교 가라고. 그리고 만약에 저 도깨 잡으러 간다고 하면 한 번 갔다 오고. 나도 갯벌 추운 것 같은 낚시가 있네. 소란아 잡고 와야겠다. 소란아. 오늘은 갯벌로 가이드를 나섭니다. 기원이가 안 하면 아빠가 해야 할 일. 기원이는 일손도 돕고 재미까지 있으니 일석이조라 말합니다. 저쪽 끝이야. 저쪽 끝이야. 그래. 갑시다. 기원이의 지시에 따라 개잡이가 시작되는데요. 개가 제아무리 꼭꼭 숨은 들 기원이와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어린 기원이의 실력이 놀랍습니다 오 여기 많이 나오네 너 잘 알고 있구나 알아 어떻게 생긴 데가 많은지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물에 나온 거야 바다에? 일곱 살 때부터 일곱 살 때부터 힘들지 않아? 그때는 힘들었죠 그런데도 나왔어? 재미있어? 바다에 나오는 거 재미있어? 지훈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으러 나가고 있어? 들어오는 걸 거예요 들어오는 거야 벌써? 들어오세요 아빠는 아들이 학교에 늦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깨는 겁나? 어깨는 많지? 엄청 커 도끼가 돌 옆에 죽은 척하고 있어 처음에 죽은 거리라고 들춰보니까 살았네 10시 되면 나와야지 이렇게 도끼 나왔어 10시 몇인데? 죽을 수 없어 진짜? 아직 안 남았다 몇 분이 몇인데? 37분 어 다행이네 얘가 많이 잡으셔가지? 기훈이도 잡아줬잖아 기훈이라고 그랬나? 감 좋은 개펄 가이드 덕에 오늘 수확이 좋습니다 많이 잡았잖아요 어깨 빨리 쉬고 학교 가라고 뭐냐? 응 누가 줬어? 응 놀라 하고 쉬고 학교 가? 응 알았지? 문화인 slip